안녕하십니까 딸귀처럼 달달한 딸영어TV 이번 시간에는 The Holy Bible New International Version Proverbs Chapter 1 Verse 8 through 19 영어성경 자문 1장 8절에서 19절까지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Exotations to Embrace Wisdom Exotation 권고, 건면, 권면 Embrace는 원래 포옹하다는 말인데 여기서는 포옹하다는 결국은 받아들이다 그러니까 지혜를 받아들이라는 권면 Warning Against Invitation of Sinful Men 경고, 몸에 대한 경고, Warning Against Invitation, 초청 Sinful Man은 악인입니다, 악한 자 여기 밑에 악한 자의 초청, 결국은 악한 자의 유혹입니다 악한 자의 유혹에 대한 경고 Listen my son to your father's instruction 들어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아버지의 훈계를 들어라 경청하라, 그것을 따르란 말 And do not forsake your mother's teaching 그리고 forsaken은 버리다, 버리고 떠나다는 말인데 내 어머니의 가르침을 버리지 마라 그걸 떠나지 마라 항상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어라 They are gallant to grace your head 그들은 이런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가르침은 가을런들은 화관, 머리에 서는 그런 꽃으로 된 관입니다 Gallant to grace your head Grace가 동사가 되면 아름답게 꾸민다는 말 내 머리를 꾸며줄 그런 화관이며 chain to adorn your neck 내 목을, adorn하면 장식하답니다 이게 그 OR하면 원래 금인데, 금 금으로 돕다 이런 말 결국 내 목을 장식해 줄 그런 사슬이다 즉, 목걸이다 My son, if sinful man entice you, 내 아들아 만약에 악인이 sinful, 악한 자가 entice는 유혹하다, 꾀다 seduce 이런 말 너를 유혹하더라도 do not give in to them give in은 몸에 굴복하다는 말 그들에게 굴복하지 말라 즉, 그들의 꾀미에 넘어가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마라 다음 페이지 If they say come along with us 여기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하는 말이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다음 표가 여기 이렇게 있죠 이렇게 말하더라도 이런 말 뒤에 이제 주전이 나오는데 다음 페이지예요 여기서는 만약 그들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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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꾀더라도 이런 말 막 꼬시더라도 뭐 뭐하라 이런 말인데 자, 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떤 말을 했을까요 come along with us 우리와 함께 가자 let's lie and wait for innocent blood lie and wait은 숨어 기다려다는 말입니다 lie는 지금 눕다죠 그러니까 누워서 기다리다 결국은 숨어서 기다려다는 말인데 for innocent blood 인어선도 죄가 없는이죠 자, 죄가 없는 피 즉, 죄가 없는 사람의 피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숨어서 기다리자 let's ambush some harmless soul 그리고 어떤 harmless 해가 없는 즉, 결국은 죄가 없는입니다 죄가 없는 여기 소울은 영혼 사람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을 역시 숨어서 똑같은 말입니다 매복하여 기다리다 이런 말 숨어서 기다리다 매복하다 이런 죄 없는 사람의 영혼을 이런 죄 없는 사람의 영혼을 우리가 숨어서 기다리다가 섭격하자 공격하자 ambush ambush ambush는 숲이죠 숲에 들어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let's swallow them alive like the grave swallow는 제비라는 말도 있고 여기서는 삼키다는 말입니다 제비처럼 꿀떡 삼키다 그런 말입니까 하여튼 뭐 자 swallow them alive 그들을 산채로 삼키자 이런 말 let's swallow 산채로 삼키자 like the grave 무덤처럼 그들을 산채로 삼키고 또 hole let's swallow them hole 같이 걸립니다 그들을 통으로 삼키자 통채로 그냥 통채로 그냥 털도 안 뽑고 삼켜버리자 like those who go down to the pit pit은 원래 이제 구덩이 구멍 뭐 함정 이런 말인데 여기서는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처럼 그들을 통채로 삼켜버리자 이제 이런 일을 하자는 말이죠 we will get all sorts of valuable things 우리는 모든 종류 valuable things 하면 이것은 아주 귀중한 물건들 즉 보호합니다 모든 보호를 가지게 될 것이며 이제 이런 사람들 죽이고 막 빼앗고 해서 탈취를 합니다 and fill our houses with plunder plunder는 약탈물 약탈물로 우리의 집을 가득 채우자 cast lots with us 우리와 함께 lot 하면 이것은 제비 제비 뽑기 추첨 이런 말인데 이제 그 옛날에 우리말로는 제비 뽑다 하죠 draw 실제로 제비 뽑다 할 때는 draw가 맞습니다 뽑는 그 추첨이 있고 또 주사위처럼 던지는 그런 추첨이 있습니다 복지 복도로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cast lots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제비를 던지다 하면 좀 이상하니까 제비를 뽑다로 번역하겠습니다만 원래 이것은 주사위처럼 던지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우리와 제비를 뽑자 we will all share the loot 우리 모두는 제비를 뽑아서 뭐합니까 우리 모두가 we will all share 나누다 the loot 하면 플런드 똑같습니다 플런드 약탈물을 나누자 다음 페이지 my son do not go along with them 자 앞에 나왔죠 그들이 그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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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가지 마라 do not set foot on their path 그들의 길에 그런 악한 길에 발을 들어놓지 마라 set foot on 하면 몸을 밟다 발을 들어놓다는 말 for their feet rush into evil 여기 포는 왜냐하면 그들의 발은 rush into는 잽싸게 가다 rush는 쉿 가다 이런 말 쉿 가다 이런 말이죠 의성음이다 자 몸으로 달려간다 악을 향해서 달려간다 악으로 막 달려간다 아주 그냥 그 나쁜 짓을 막 그냥 잽싸게 그냥 아주 신나게 한다 they are swift to shed blood 이 shed은 흘리다는 말입니다 shed 뭐 이제 눈물을 흘리다는 말도 있고 뭐 이제 가을이 되면 뭐 이렇게 in a fall trees shed their leaves 뭐 이제 나무들이 그 잎을 떨어뜨리죠 그런 것도 shed을 하고 자 여기 피를 흘리다 이게 shed입니다 shed 자 피를 흘리는데 잽싸다 민첩하다 아주 피 흘리는 일은 그들이 막 그냥 아주 극성으로 잽싸게 한다는 말 굉장히 뭐 빨리 가서 나쁜 일은 그냥 잽싸게 한다는 말 좋은 일은 아주 뭐 하려고 하지 않고 느릿느릿하게 하거나 아니면 하지 않고 나쁜 일은 아주 그냥 잽싸게 가서 해버린다는 말 how useless to spread a net where every bird can see 얼마나 무익한가 이 useless는 소용이 없다는 말 useless to spread spread는 아까 이 shed가 나왔죠 이렇게 d나 t로 끝나는 그런 불기치 동사는 대체로 3등이나 같습니다 한 90% 정도 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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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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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펼치다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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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발음이 좀 다르죠 그 다음에 set 그 다음에 cut shut cost let cast put 이렇게 그 t나 d로 끝나는 말들은 대체로 같습니다 3등 변화가 자 이게 spread 마찬가지죠 sp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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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read입니다 자 net 하면 이것은 거물입니다 거물을 펼치는 것은 소용이 없다 얼마나 소용이 없는 일인가 where every bird can see 모든 새가 볼 수 있는 곳에다가 거물을 착 펴놓으면 새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피해버리겠죠 피해 아무리 새대가리 새대가리 좀 이상합니까 하여튼 새가 그 머리 지능이 나쁘다 하지만 그 정도는 알게 피해갑니다 앞에 거물이 있으면 샥 피해서까지 그걸 정면으로 그냥 충돌해서 거물에 걸리겠습니까 these men lie in wait for their own blood 자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앞에 나온 그 sinful men 악인들을 말합니다 악한 자 자 이 악인들은 lie in wait 아까 또 나왔죠 자 이것은 숨어서 기다리다 for their own blood 자 그들이 이제 그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숨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결국은 그들 자신의 피를 흘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 대엠부시대 오니렘셜 그것은 자기 자신들을 이렇게 숨어서 기다리다가 섭격한다는 말 결국은 남의 눈에 이렇게 눈물을 빼려고 하면 결국은 자기 눈에서 피가 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이죠 이건 뭐 솔로몬이 뭐 말 아니더라도 우리 속담에 좋은 속담이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게 모든 진리죠 모든 과학 법칙이나 모든 이런 도둑 법칙에 제일 기준이 세상에 공짜는 없답니다 뭐 작용 반작용도 그것도 공짜는 없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그렇겠죠 제 생각입니다 자 결국은 자기 자신들을 덮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such are the path of a whole who go after ill gotten gain 자 이러하다 뭐가 the path 길은 이런 모든 사람들의 이런 길은 이러하다 망한다는 말이죠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피를 흘리게 되고 자기를 결국은 죽이게 된다는 말 어떤 후 go after go after는 이 after는 몸을 뒤를 따라가다는 말인데 결국은 추구하다 추적하다 이런 여러가지 뜻이 있죠 뭘 담다는 말도 있고 이 일같은 개인하면 이것은 부정한 이득입니다 부정한 이득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의 길은 그러하니라 공짜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냥 뭐 놀고 먹으려고 그냥 한탕 해서 먹으려고 사람을 잡아 죽여서 약탈해서 먹으려고 이거 결국은 자기가 그렇게 된다는 말 이 택스 여기 이 선이 이제 앞에 나온 이런 사실들을 말합니다 뭐 부정 이득을 추구하는 이런 이런 행위를 말합니다 자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택스 왜 하면 이것은 아삭하다 결국은 그것을 가지는 부등 부정 이득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의 목숨을 아삭아버린다는 말이죠 공짜는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큰 구다치죠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해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멘